잘 익은 딸기를 모두 바구니에 담아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와, 맛있는 딸기가 바구니에 가득해요. 딸기로 어떤 음식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? 친구들에게 딸기 케이크와 우유를 먹여주세요. 친구들에게 딸기 케이크가 우유를 먹으면 좋겠어요. 친구들에게 딸기 케이크가 우유를 먹어요. 친구들에게 딸기 케이크가 우유를 먹어요. 와우, 친구들이 딸기 케이크를 다 먹었네요. 다시 딸기를 따러 출발해볼까요? 다시 딸기 케이크를 따러 출발해볼까요? 다시 딸기 케이크를 따러 출발해볼까요? 하하하하